나으리, 형조에도 며칠째 나가지 않으시고 화사 대감의 부름도 응하지 않으시고 대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왈로 가라. 나으리. 상군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데뷔전에서 찾으십니다. 데뷔전이라 하셨습니까? 데뷔 마마께서 보고 싶다 하십니다. 함께 가시지요. 네가 옹주를 위협하다 옹주에게 총을 맞은 것을 알고 있다. 망국하옵니다. 너는 일전에도 옹주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바가 있지. 옹주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하면 언젠가 극형에 처해질 수 있음이야. 소신 장동 김문의 양자로 있으나 한 번도 그 집안 사람이었던 적이 없는 끈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입니다. 오직 왕실에 대한 충성만 남은 자이니 심증에 무엇이 있으시든 하명하십시오. 그래. 하면 국태공의 행보와 그 심증을 감시하는 일도 해낼 수 있겠느냐. 대원군 합하를 말입니까? 그래. 그 권한은 내가 준 것이니 그 권한의 남발 또한 내가 방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당연 왕실의 최고 어른이신 데뷔 마마께서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셔야죠. 소신 앞으로 데뷔 마마의 명을 충심 간력하여 받들겠습니다.